아이고 아이고 아 오늘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됐네 아휴 내가 과연 여기 이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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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아니 저건 최고의 악당 미니보라 아니야 어이 시니 나를 알아봤으면 인사를 해야될거 아냐 아 안녕하세요 미니보라씨 그래 너 무슨 죄로 끌려왔냐 어 저는 무슨 죄로 끌려왔냐면 잘생긴 죄로 끌려왔어요 무기징역이라나 뭐라나 야 너 거울 없지 세찍이 말해봐 저 한번도 안봤지 아냐 봤어요 웃기지마 저는 못생긴 죄로 온거야 못생긴데 이 바보야 어 저는 잘생긴 죄로 들어왔는데 제가 못생겼나요 너 진짜 못생겼어 이 멍청한 눈을 봐 이 멍청하고 멍한 입을 봐 아아 아아 그러면 저는 감옥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네요 타락해야겠다 그래 잘생각했어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세상 모든걸 다 먹다가 여기에 끌려왔어 그렇구나 너무 배고파 빨리 나가서 밥 먹고싶어 완전 대지네 어 여기 탈출구가 있어요 나가볼까요 나가볼까 여기는 지하실인가봐요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은 보라씨 여기서 빨리 탈출하 어 탈출해야되는데 여기 뜨거운게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 여기 중간중간에 우리같은 수범자들을 탈출 못시키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함정을 설치해놨어 조심해야돼 유리가 있어 유리 조심하세요 좋았어 어 여기 교도관이 자고있어요 좋았어 우리 빨리 이럴때 몰래 나가야돼 좋았어 완전 교도관이 게으르구만 동무태반이야 아아 아주 게을러 그래 조용히 나가야된다 교도관이 깰수도있어 좋았어 어 지금 경찰들이 근무를 쓰고있어요 어 조심해 이 레이저에 맞으면 우리 죽을거야 넵 참 빨리 여기를 조용히 탈출하죠 아주 조심히 조용히 나가야된다 네 여기 나갔어요 저는 저 레이저를 피해서 빨리 조심히 나오세요 나도 나왔다 여기 문이 있다 어 아니 이럴수가 식당이 식당인거 같은데 물에 잠겼어요 물에 잠겨 안 돼 물에 닿으면 죽을거야 물이 벌써 죽어버렸대 자 식당 이거 빨리 밟고 나가죠 아이고 나는 진짜 여러분들 어 잘생긴거 같지도 않은데 잘생긴 죄로 끌려갔다니깐요 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깐 그러다가 너 진짜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죽어 아 이거 억울해서 아이고 살수가 없어서 탈억하려고 하는거죠 자 여기를 빨리 나가자 미니보라씨 아무래도 우린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거 같아 아 아 아 나 눈앞에서 아 문앞에서 어이구 탈출 못하셨네 나 혼자 나가볼까 자 안돼 기다려 앗차 고참을 놓고 가지마 그러면은 제가 천천히 한번 여기를 들어가볼까 어 여기 길이 있네 엘리베이터 안에 좋았어 자 그럼 가볼까 가자 아 오셨네 먹을게 없더라고 그렇군요 이거 빨간색 조심하세요 자 아이고 저 빨간색 뭐길래 이렇게 아프지 저거는 레고 블럭인데 레고 블럭을 밟으면은 발이 엄청 아파요 자 조심히 오도록 해요 저 초록색깔 액체가 뭔가 의심스러워 올라가야되요 빨간색 이거 줄타고 어 바뀐거 같은데 여기는 아직 감옥 아닌거 같아요 이 똥물을 조심해서 나오셔야 돼요 미니보라씨 아이고 똥물이 너무 많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 빨리 나가자 그러게 오늘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있나봐요 무슨 제수사들 똥을 여기다 왜 이렇게 퍼질러놨어 여기가 하숙인가보다 하숙으로 들어갑시다 아 냄새나서 싫은데 어 뭐야 여기 식당인데요 어 식당이잖아 아 이거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어 저기 문이 열려있다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는건가 다시 돌아가 돌아가는건가요 아니죠 다른 식당이죠 다른 식당인거 같은데 좋아요 그럼 빨리 여기 나갑시다 나갑시다 조심조심 우린 꼭 살출해야돼 어 여기는 아무래도 경찰서 아닌가봐요 뭐 경찰서 아니라고 네 여기 레이저가 있네 큰일났따 우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 여기서 조심히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아니 경찰서 안에 뭐 이런 탈옥수들이 못 지나가게끔 레이저를 설치했나 조심히 가야겠네 아마 밟으면은 서장들이 쫓아와서 저를 잡을겁니다 자 여기를 빨간색을 안 밟고 가야 됩니다 점프 어 용암이도 있어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떨어진다 어이구 저 저 저 저 저 저어 오케이 이거 구슬도 빨리빨리 지나가고 야 이거 경찰들도 못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야 여기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뭐 나 아직 그 레이저끼밖에 못해왔는데 아니 거기 계세요 제가 그러면은 미리 길 좀 알아와 알겠습니다 조심히 한번 가볼까나 어 여기 뭐 뭐야 이거 이거 또 뭐야 저기 도끼도 있고 막 그러네 미니 보라씨는 어디있는거야 아이 신창 어이 미니 보라씨 저부터 가 있을게요 아 같이 가 이거는 뭐지 이거는 맞추는건가 보다 아 그러네 아 빨간색이다 아 보라색인가 보다 보라색으로 먼저 가구요 그리고 음 빨간색 음 빨간색 오 나 드디어 왔어 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빨리 탈출합시다 역시 이겸현씨 오늘 탈출할수 있겠군요 아 자 빨리 점프해서 빨리 점프해서 빨리 점프해서 오케이 지나가고 자 여기 완전 완전 어려운 점프맵이 있습니다 이거 점프맵 잘할수 있을까 이거 아니 무슨 교도소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진짜 탈옥수들이 많은 곳이라서 탈옥을 못하게끔 했나봐 이게 어렵네 제가 또 억울하게 또 감옥만 들어왔어도 여기 탈옥할일은 없었을텐데 아 아 아니 미니보라씨 어디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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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 왜 웃기만 해 저 여기서 못나가겠어요 오 나갔다 드디어 나갔다 아 여기 탈출 어떡해 할수 있어요 빨리 집에 가야죠 나는 여기서 편안을 굶어 죽고 갈거야 빨리 집에 가셔야죠 미니보라씨 여기 너무 무시무시해 에잉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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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무시무시해요 안 돼 저 좀 구해주세요 너무 얇아서 이게 점프하기 힘든거야 이거 과감하게 점프하셔야 돼요 에잉 엄마 보고싶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점프를 해서 클리어해야죠 아아 이거 어렵겠는데요 여러분들 에잉 자 천천히 여기를 나가도록 합시다 지금 바로 앞에 문 앞에 탈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아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아 너무 무서워요 자 자 자 자 오케이 여기도 가뿐하게 클리어하고요 아 뭐야 이거 벽에 내려오네 아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아 저기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 한번 쉬었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신참 신참 넵 지금 어디만큼 갔어 아이고 꽤나 먼 곳에 와있습니다 아마 미니보라씨는 상상도 못할 곳이죠 신참 나는 이 좁은 좁은 데를 이렇게 점프점프해서 가야돼 아 아 그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 먼저 먼저 가있어서 안부 전화를 좀 해드릴게요 누구한테 전화하면 되나요? 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알겠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해드릴게요 지금 따님분은 지금 점프 맵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 밥 조금 먹을 테니까 버리지 말라고 알겠어요 자 이제 이쪽으로 쭉쭉쭉쭉 가서 점프를 하고 점프를 하고 점프를 하고 점프를 하고 오 오케이 저는 아무래도 오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어 이쪽으로 홀로 들어가라고? 알았어 아니 이럴수가 여러분들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제가 드디어 감옥을 탈출했답니다 우와 축하한다 신참 미니보라씨 제가 안부는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미니보라씨는 오늘 탈옥을 못했나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